에코파워팩 미니와 블랙박스를 장착해드렸습니다. 블랙박스는 손님이 가져온 프로비아를 장착했습니다. 먼저 에코파워팩을 보면 에코파워팩이 장착됐지만 트렁크 공간을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파워팩의 장점은 격렬화로써 여기 오른쪽 메인 배터리 위쪽 커넥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을 해드리고 양면테이프로 고정을 해드렸으니까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깔끔하게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에코파워팩의 또 다른 장점은 여기 커넥터를 만들어 드립니다. 커넥터와 블랙박스와 보조배터리 연결되는 커넥터인데요. 만약에 센터를 가셔서 블랙박스 전원을 제거하고 와라 이렇게 번거롭게 얘기를 하면 이 커넥터만 제거해 주시면 AS를 편리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에코파워팩 미니는 30분 충전으로 30시간 사용이 가능한 인산철 보조밧들이고요. 2000회 충방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0회 충방전이 다 되더라도 60%가 남아있는 특성 때문에 원래 수명은 7년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으나 추가로 3년을 더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AS 기간은 1년에 총 수명은 10년입니다. 감사합니다. 팀 모터스터였습니다. 1년에 블랙박스는 되나요? 네, 블랙박스 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거는 설명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 저희가 잘 몰라요. 일단 설명은 롱크楽esse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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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